결승컬러 고경이 형 생일 축구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고경이 형 생일이었는데 생일할 수 있어서 생일선물로 골을 넣어서 고경이 형한테 조금이나마 조금만 생일선물 준 것 같아서 생일이 어떠신가요? 일단 생일인데 결과도 안 좋았으면 오후했을텐데 결과도 잘해가지고 기분좋게 우측이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재석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평진경기였습니다 네 일단은 평일인데 저녁에 3만분이라는 정말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어려운 경기를 해서 이겼고요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경기에서 후반에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었던게 팬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여기까지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